오픈 AI의 대화형 챗봇, 챗GPT 이용자가 한국에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. 지난 5월 챗GPT 모바일앱 이용자는 127만 3,992명으로 4월에 비해 30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월 이용자가 올해 2월 69만 7,830명에서 3월 88만 364명으로 뛰면서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챗GPT 앱의 이용시간과 신규 설치도 크게 늘었습니다. 5월 총 이용시간은 73만 9,332시간으로 4월보다 55.8% 증가했고, 앱 신규 설치는 지난달 40만 4,570건으로 한 달 사이 47.9% 늘었습니다.